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여기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 제가 이 주소를 이렇게 전면에 드리니 말씀 안 드려도 주소를 다 외우시더라구요. 지금 보는 아이는 클라크입니다. 너무나 멋지죠? 끝내줍니다. 제가 예쁘다고 안해도 예쁨이 뿡뿡합니다. 자 오늘 클라크 그 다음에 이 아이 플로라 아휴 참 진짜 이뻐요. 그리고 하나 스마일 세가지를 동시 구매하면 추가 할인을 해드립니다. 자 짠짠짠짠 오 이뻐요 이뻐요 라인이 아주 응 합니다. 자 스마일 플로라 클라크 3개 사시면 2만4천원이나 2만원으로 추가 할인을 해드립니다. 괜찮았죠? 자 그리고 이 아이 아 이쁘다 음 누구색까나 이쁘죠? 괜찮죠? 끝내주죠? 자 이 아이는 시모야 마콜로라타입니다. 아휴 이뻐요. 구독자님들 너무 길죠? 시콜이라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코끝부터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멋진 아이가 탄생이 됩니다. 시모야 마콜로라타 아휴 이뻐요. 아주 카메라 속으로 들어가네 들어가. 자 가격은 12,000원입니다.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자 그리고 제가 짜자잔 짠짠짠 아 3종 세트 제가 식재 후 배송해드립니다. 화분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10일 지름이 10일입니다. 높이가 10일입니다. 짠 아휴 이뻐요 짠 이뻐요. 배수구멍 확실합니다. 수제분 2번으로 선택하시고 셋 하면 7,000원씩 2,000원이나 2,000원으로 깎아드려요. 야는 뭐냐 이쁘다 그죠? 크 이쁘다 이뻐. 멀로 샤넬 멀로 샤넬입니다. 멀로 샤넬 이 아이의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어휴 오늘은 또 이쁘냐 화면이 이렇게 이뻐도 귀야 그려 멀로 샤넬 1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어휴 이뻐요 TM이요 TM 어휴 그거는 사이즈가 5.5cm 종잡보트에 있는 아이는 맞아요 2개 만원이 맞습니다. 이 아이는 2만원짜리가 만원입니다. 어휴 이렇게 묵혀보셨어요? 어휴 묵혀보니까 층 이봐요 이봐. 얼마나 이뻐요? 아휴 아주 끝내줍니다. 자 TM이었고 가격은 2,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TM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 여기요 여기요 요런 밭을 한 번만 보시게요. 아휴 얘 뭐냐 아휴 세상에 이쁘다 알바니 응 알바니에요. 알바니는 대품이에요 대품 포트는 17cm는 대품입니다. 그리고 12cm는 중품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님 예 그렇게 큰 것까지는 필요없어. 그러시면 9cm짜리의 포트에 있는 아이는 으우 종잡보트가 아닙니다. 아 이뻐요. 알바니 끝내줍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멋진 아이 예 그 9cm 포트죠? 괜찮죠? 자 요렇게 있는 알바니는 2만 5천원 자 제가 적심을 원하시면 해서 보냅니다. 가장 먼저 끈 아이들은 이렇게 내년 봄에 출하할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이 알바니 때문에 몸살을 합니다. 왜?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아휴 어쩌면 이렇게 다육이 색깔이 끝내주게 예쁠까요? 누구 닮았어요? 다육이? 아휴 주인 닮았지 누구 닮기는요. 자 그러면 자 구독자님들 이 아이요. 이 아이요. 이 아이요. 고사옹. 나는 미니 고사옹에서 얼굴이 어떡해요? 아휴 조금만 줄 알았더니 다남다육 얼굴 보다 약간 큽니다. 미니 고사옹. 가격은 15,000원. 그 미니 고사옹도 맞아요. 색상이 아직 물이 들들었네. 예뻐서 꽃대를 부비부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미니 고사옹. 자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 이 아이 첼로 아휴 첼로 군생 어머 이런 아이가 어디서 왔디야. 잠깐만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소한 5주 이상 그리고 자 물들면은 첼로 군생은 이렇게 피멍이 듭니다. 짠짠짠짠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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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이쁘겄어 진짜 자 첼로 군생 포트는 15cm 포트입니다. 가격은 3만원입니다. 아휴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황진이 황진이가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 정도에 제가 7,8만원대 영상을 담았습니다. 작년 추석쯤에 이 정도는 황진이 괜찮죠? 아휴 뭘 물기 시작하죠? 끝내줍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아휴 야는 뭐냐 아휴 세상에 지가 또 만들었다냐 이런 맛에 키웁니다. 포트는 7.5cm 포트이고 4만원짜리 까지 팔았죠? 4만원까지 판매했었죠? 3만원에 가격을 이제 이런거죠. 제가 지가 짠짠짠짠짠짠짠 한 번만 보시겠어요? 아휴 이뻐라 4만원 팔았 불... 아휴 아치그만 사고 조금만 더 있다 사요. 얼마야 될 때까지? 에이 그러다 못삽니다. 자 아 이쁩니다. 홍등 괜찮죠? 자 7.5포트이고 가격은 3만원입니다. 자 이 아이 라밀라떼 철화이고 라밀라떼는 조금 더 굳혀진 아이입니다. 그리고 내년 구정이 지나고 꽃이 참으로 예쁘게 핍니다. 라밀라떼 철화 가격 9cm 포트에 있고 가격은 만원. 어머 이게 만원이야 아휴 농가는 어떻게 하겠어.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도 만원이요. 아모르파티 자 아모르파티 물들기 시작했죠. 붉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 아모르파티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끝내줘요. 대단히 멋져요.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그 다음에 테슬라 아휴 진짜 자 테슬라 이렇게 포스나고 사이즈는 9.5 포트를 그득 채웠죠. 야 군생에 굳혀졌지 포스나지 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가격 에휴 구독자님들이 가격을 말할 때는 얼만큼 크냐 얼만큼 굳혀졌냐 얼만큼 테슬라다운 색감 과 모습이 나오냐 여기는 음 맞아요. 김포공항 뒤에요. 그래서 김포공항 뒤에 일산 행주대교 건넙니다. 그리고 고촌이 가깝고 풍무등이 가깝고 인천 서구가 가깝습니다. 자 물을 들어갔지요. 테슬라 물든 거 봤어요. 얼마나 아름답게요. 자 테슬라 가격 3만원 아유 부딪힐까봐 여기다 넣을 수가 없어요. 자 테슬라 가격 3만원 맞습니다. 자 레드킹스 보셨어요? 색감 봐 예술이다. 자 그죠? 10cm 포트이긴 하나 레드킹스 새로운 어머 세상이 새로운 아이네요. 어머 세상이 이런 애들 진작에 좀 보여주지. 굳혔습니다. 우리 집에 온 것만 우리 집에만 와서 되기만 해도 벌써 3주가 지났어요. 우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왜 바닥에 그렇게 놓냐면 우리 집에 적응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구독자님한테 보내면 그래도 그래도 농장 환경하고 조금 적응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유 참 이쁘다. 레드킹스 2만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아유 자 신라이라고 합니다. 일본 신라이 자 3만원 포트는 14.5cm인데 넘쳤죠? 넘쳤죠? 어우 맞아요. 저도 저도 처음에 다육식을 처음 접할 때는 아 로또하고 비슷 아니 안 비슷해요. 로또하고 비슷 안 비슷해요. 자 신라이 3만원입니다.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자 그러면 신라이 신라이 그리고 오늘 오늘 이 아이를 한 번만 더 보세요. 아메스트로 어 끝내줍니다. 아메스트로 가격은 2만 5천원 포트는 14.5cm 레드 다이아몬드 펄하고 다릅니다. 다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 있는데 다음에 영상을 기약해야 되겠어요. 아메스트로 가격은 2만 5천원 포트는 14.5cm 자 먼저 골라가는 분은 이두요 더 큰 아이를 갈 수 있겠지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와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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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님들 러블리로즈 입니다. 다남다육이 잎꽂이로 키워내서 출하되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들을 제가 소개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시면 될 듯 싶어요. 특별히 얘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군생 자리를 일두의 가격이 얼마로 세워져 갑니다. 그러나 외도 라고 말씀을 하시면 두당 3천원 이에요. 왜냐면 이 외도는 선별을 해서 로젯 하나가 단독으로 크기 때문에 사이즈가 이렇게 보시면 비교되시나요? 비교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10두 하셨을 때는 군생으로 10두를 헤아려서 보내드리고 외도 10두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3천원 짜리 10개니까 3만원 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택배를 보내드리는데 자 그러면 러블리 로즈는 제가 늘 그 러블리 로즈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형상이 나와야만이 러블리 로즈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외국 친구가 선별을 해서 출하를 해도 제가 두세 달 이상은 저희 하우스에서 조금 더 기다립니다. 지금 현재 포트는 5.5cm 포트인데 구독자님이 위에서 봤었을 때 꽉 차고 넘칠까 말까 합니다. 이 아이는 외도 하나달라 두개달라 하시면 3천원으로 계산이 되고 그냥 1도 2도 3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군생을 헤아려서 주는데 군생은 2천원이에요. 자 그러면 구독자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진 손편지 자 한번 구독자님의 강원도 평창에 있는 구독자님 지난번에 30두를 구매해서 이렇게 멋진 포스가 되었다. 그러나 외도 자리를 12씩 갖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자 새하우 보세요. 외도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30두여도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 봐요. 그러니까 로젯 하나짜리는 자자자 크기 비교하셔요. 크기 비교하셔요. 자 10두 10두를 수제분 7번에 식재해서 배송합니다. 나는 그냥 30두다. 그러면 2천원씩 6만원 어머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수제분 8번은 19 곱하기 13.5 하나는 2만원입니다. 수제분 7번은 17 곱하기 13 한개는 15,000원 입니다. 이렇게 식재할 수 있고 나는 러블리로즈 2천원짜리를 식재하시면 이렇게 포트가 작아졌죠. 수제분 6번으로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식재해서 택배 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 화분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로망이다. 러블리로즈를 고급지게 고급이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특별하게 갖고 싶다. 이러면 수제분 11번에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직사각형이 살짝 있고 약간 깊이가 있고 이렇게 배수 확실하고 예 자 이렇게 나는 수제분 서인경분 11번에 식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서인경분 이렇게 꽃다발처럼 생긴 화분에 식재하고 싶다. 그러면 서인경분 12번에 식재하는데 가격은 동일하게 33,000원입니다. 가격을 떠나서 나는 약간 특별하게 갖고 싶다 할 때는 서인경분 에 하시고 아까 사진 보셨죠? 우리 강원도 평창의 구독자님이 러블리로즈를 구매해서 이렇게까지 키워보기 처음이다. 지난번 처음 영상 때 아마 구매하셔서 제가 식재해서 보내드린 기억이 납니다. 멋지게 베란다를 꾸며놓은 구독자님 오늘은 제가 이 아이 둘을 구독자님 강원도 평창으로 배송갑니다. 한결 크잖아요. 세 개를 비교하시면 로젯 크기가 다릅니다. 외도 자리는 3,000원이요. 군생은 하나에 2,000원입니다. 러블리로즈 였어요. 네 구독자님들 너무나 멋진 정경 이에서 지금 출근길에 차를 세우고 구경합니다. 여기 간판이 보이는 곳이 저희 하우스 이와랜드 간판이 보이는 곳이고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서울 고촌 쪽을 향하여 보고 있고 이쪽이 예 서울 강서 김포공항 쪽입니다. 공항은 보이지 않지요. 자 이런 정경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황금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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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물안개가 조금 거쳤네요. 멋진 물안개 지금 보이는 곳은 김포 풍무동 그리고 지금 보이는 정경은 인천 서구 그리고 제가 한 바퀴만 더 돌면 이렇게 인천 계양산이 눈에 보입니다. 저희 하우스 위치예요. 이렇게 황금벌판 벼가 익어가는 그런 다육이 하우스 황금벌판 에 서서 이와랜드 에서 구경오세요 놀러오세요 힐링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장완의 화재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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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에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여서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 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 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 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유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죠?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읍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창읍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맨날 똑같아요. 창읍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다육 킵핑장에 가면 산야초 가 가장 좋아 산야초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읍이에요. 왜냐하면 창읍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배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읍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읍입니다. 창읍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읍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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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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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 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싸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천원 2kg 다육이볼 중자 2kg 7천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여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300g에 5천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1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산목판 산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산목판 52 곱하기 37.5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산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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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쓰기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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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렸습니다